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은 Outlook 파일, PST 파일이 여러개 일때 한 개로 합치는 방법을 알려줄게. 자 여기 보면 1번 PST, 2번 PST, 3번 PST 가 있는데 이걸 한 개의 파일로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파일, 열기 및 내보내기, 가져오기, 가져오기 다음, PST 파일 다음, 찾아보기 자 1번 열기 다음, 다 마침 눌러주면은 여기서 1번 반편지함, 한 개의 PST 파일 가져왔고 폴더들 그대로 보여지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2번, 3번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가져오기 다음, PST 파일 다음, 찾아보기 2번 PST 파일 다음, 마침, 자 그러면 2번이 역시 폴드랑 한 개 생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열기 및 내보내기, 가져오기, 가져오기, PST 파일, 찾아보기, 3번 PST 파일, 다음, 마침 역시 그러면은 3번까지 다 가져오죠 이렇게 3개의 PST 파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개의 PST 파일로 만들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콤비 앵컴으로 전화 원격으로 도와줄게 한번 해봐봐 바이바이